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내에서 이야기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누란톡방 들어오시면 그런 종목들 어느 가격대에서 진입을 해봐도 괜찮은지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증시가 0.5% 정도 빠진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 이야기 드린 대로 굉장히 시가부터 강하게 출발해서 시세가 좋게 나왔는데요. 어저께 내일장 전략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아래꼬리가 길기 때문에 시가를 강하게 상승 출발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위로 가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오늘 시가부터 미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대 갭 상승 출발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아침에 한 9시 30분 정도를 전후로 해서 저점이 형성될 거니까 그때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저점 만들고 상승 주다가 옷장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부압 정도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무난했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추세는 유지를 잘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고민인 종목들 많으실 텐데 오늘 그런 고민인 종목들 상담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 한번 짜보시는 거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42로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 고민인 종목들 저와 함께 통화하면서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거 전화 주시고 샵 00815 문자로 보유하신 종목이랑 매수가 평단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시간 2주연의 오늘장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로봇 그리고 코로나19 리오프닝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장 초반에 어저께 주유소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이제 오늘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어저께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눌렸던 그런 로봇 테마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대장격이라고 생각을 했던 퍼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시세가 크게 나오진 못했어요. 시가 상승 출발하고 오늘 또 하루 종일 거래량 죽이면서 눌리는 흐름이었는데 내일 반등이 나오는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검색을 해보면 이제 한 이틀 정도 어저께 굉장히 좀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AI 재활용 로봇이라든지 재활용하는 어떤 쓰레기들을 분류하는 그런 AI 로봇이죠. 그리고 자동차 공장 로봇들이 지금 인력을 좀 대체하고 있는 자동화되는 그런 이슈가 또 있었고 또 군대에서 로봇이 조리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이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보행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의 로봇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2021년도 여름쯤에 나왔던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4월 달쯤에 삼성에서 이런 로봇 관련된 상품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시장이 한 번 더 그때쯤 해서 모멘텀을 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사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게 되면 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시세가 나왔다가 최근에 조정을 주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로봇, 로봇을 한 번 보면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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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림, 로봇 이런 종목들 꽤나 최근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조정을 조금 깊게 받았어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계속 상승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을 한 차례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정고점 때 이런 구간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때 물렸던 본전 심리가 작동이 돼서 매도세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 매물대를 추가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자리를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에서부터 반등 흐름은 잘 나와줬으나 일단 매물대 구간에 들어왔다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면서 로봇 관련 주들 공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항상 테마주들은 대장주들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큰 테마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관련 주들 보셨다시피 선발대가 있고 또 후발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선발로서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상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 일동제약 그리고 SD바이오센스 이런 식으로 부대장이 대장이 되고 하는 그런 흐름들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대장급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나니까 후발주로 녹십자 MS 같은 경우 어저께 상가 가고 오늘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수젠택이라든지 액세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기존의 대장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주 테마의 대장들은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 경고라든지 이런 경고 딱지에 붙으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후발주 중에서 강한 종목이 나온다면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좀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로봇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퍼스텍을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여전히 퍼스텍은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내려갈지 아니면 이 추세, 상승하는 추세를 갖다가 지금 이번에는 여기를 깨고 이렇게 밀려버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이 로봇에 대한 테마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도 재료는 살아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퍼스텍이라는 대장주가 지속적으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방향을 위로 잡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눌림이 나오고 내려올 때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텍도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주가가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테마주들, 보실 때 항상 대장주들은 지속해서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전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도 쭉 얘기를 드렸는데 두 번째 키워드가 코로나19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급등나기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흐름이었는데 시장에서 딱히 이 섹터라고 할 만한 그런 섹터적인 흐름들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로봇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오후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다 같이 좀 조정이 나온 거 그리고 오후장의 시장이 밀릴 때 코로나19 관련 주들 음봉으로 눌려있다가 저점에서 꼬리를 달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녹십자 매수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주라든지 이쪽 섹터를 캐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아졌고 저 상승 흐름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수젠택이라든지 액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SD바이오 역시 장중에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여전히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저께 3만 6천 명인가요? 확진자 수가 또 조금 한 1,300명 정도 늘었던 걸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시장에서 과연 이 재료를 식상한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주가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3만 명대가 넘어서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일단 한 번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고 다시 지금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4만 명대 앞자리 수가 바뀌는 그런 시점이 온다고 했을 때는 또 한 번 더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개별 종목들, 개별 종목이라 하기는 그렇죠. 코로나19 관련 종목인데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오거나 지금 치료제 이미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기술 협약에 대한 부분들 부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계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쪽 관련된 이슈가 약간 식상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먹히고 있는 그런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에서 매수를 노려서 반등 나오는 거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테마가 상승하는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 처음 막 대장주 급등이 좀 나와서 위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뭔가 새로운 테마가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테마들이 이렇게 순환매 돌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강한 테마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코로나19 관련 주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테마들의 순환매를 돌 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추세가 상승으로 잡혀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접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키워드를 뽑았는데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가 종목을 찍은 게 아시아나 IDT 저희 동놀이 포트에 편입을 시켰었는데 아쉽게도 매수가 오늘 눌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항공사나 여행사들 보면 아침에 시세 좀 줬다가 오후에 시장 밀릴 때 은봉으로 다 밀려 내려왔는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계속해서 장 끝날 때까지 강세를 이어가진 못했지만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섹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 초반 인터파크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인터파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바로 여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매하잖아요. 공연이라든지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이슈도 당분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원체 관련주들 조정 많이 나온 것들 있기 때문에 바닷건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사실 그냥 엉덩이만 좀 무겁게 많이 빠진 종목들 저점 분할 매수해놓고 가져가신다라면 결국은 이 오미클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시점에서는 감기라고 아직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치료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종식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여름 좀 지나서 이 오미클론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부분들이 종식이 된다고 했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좀 많이 올라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투자의 관점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기업 내용들 괜찮고 한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기업 내용은 좀 안 좋지만 악재가 나올 만한 종목이 아니라면 이번에 올해 하반기쯤에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다 하면 지금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다시 정상화되면서 실적 돌아오고 주가도 함께 돌아오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요. 궁금한 종목들 상담받으실 종목들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샵 00815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종목들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00815 도너리 스타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그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이 방송 마칠 때 공지를 이렇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를 올려드릴 텐데요. 그분들께는 내일 오전에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사실 체험방이 설 연휴 직전에 2기가 시작이 됐어요. 1기는 이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 2기도 지금 벌써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으로 한 두 번 정도 장중에 끝날 때 매수해서 오늘 아침 어저께 아침에 팔고 또 오늘 장중에 눌림에도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좀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좀 체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 활발하게 좀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나는 들어가도 좀 참여 잘 안 될 것 같아 직장일이 바쁘고 이러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나는 실질적으로 장중에 뭔가 좀 이런 매매도 해보고 싶고 궁금한 것들 질문할 것도 많고 이러신 분들은 체험방을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체험방에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종목 SO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종목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가 8만 3,500원의 비중이 50%나 돼요. 8만 3,500원의 이거는 항상 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비중을 왜 이렇게 50%씩 넣었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비중을 갖다가 크게 넣을 때는 이 종목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가 마냥 떨어지니까 물타기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비중이 이렇게 넣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망할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은 맞겠지만 주가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전에도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 드릴 때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려올 거다, 내려올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일단 되돌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도 저점을 이탈하고 지금 내려왔고 주봉상 보면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구간 때 지금 진입을 좀 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추세 전환이 나와야지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10조 정도 좀 안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을 좀 몰아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의 약들을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부를 하나 새로 떼어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 중에 가장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분이 서정진 회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나중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3사 합병 이슈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합병될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지분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슈로도 이게 좀 올랐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혈청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올 때마다 올랐죠.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딱히 뭔가 이 주가의 방향을 위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시장 역량 따라서 그대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 시장의 되돌림과 함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승 추세로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7만 원이라는 이 저항대를 뚫어내줘야지 앞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으니까 일단은 손절보다는 보유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요. 저는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는 흐름들은 굉장히 좋지 않죠. 이건 제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거는 추세가 하락으로 잡혀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6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 이탈 나온다라면 손절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6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반등 가능성은 좀 열어놓으시고요. 올라오게 되면 지금 8만 원대에서 행보를 꽤나 했거든요. 그래서 요구간이 좀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정말 주가를 좀 강하게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반등 시에는 손실폭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시는데 주력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다음 분은 또 문자 상담입니다. 비츠로테크 오랜만에 비츠로테크를 보네요. 비츠로테크 12,000원의 비중 70% 와, 이분은 비중 더하시네. 12,000원의 비중 70% 이렇게 투자금의 거의 70%, 50%, 70%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떤 종목을 내가 비중 있게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갈 때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를 하는 건 맞거든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기업이 정말 좋아서 내가 산 자리에서부터 조정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내가 이 정도 가격대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이만큼 낮추고 반등 시에는 비중을 다시 줄여서 비중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평단은 그만큼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지금 좀 좋다 하니까 아니면 자기가 좋아 보여서 그냥 비중을 갖다가 확 질러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또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든지 그런 대응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넣다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면 흐름이 우상량 흐름으로 잔잔하게 괜찮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추세 상승 흐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3,000원에서 14,000원대 이 벤드대만 오니까 윗고리를 달고 밀려 내려가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번에 급락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던 시점도 보면 10월에 고점 13,000원을 터치하고 그때부터 쭉 이렇게 미끌려 내려왔는데 지금 일단 상황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000원이라는 자리에서 저점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꼬꾸라지면서 8,000원을 깨버리면 당연히 손절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고요. 여기를 지켜주고 위로 올라가준다면 지금 현재 고점들끼리 이렇게 저항선을 그어보면 이런 저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저항대는 뚫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9,400원 위로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안착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야지 비츠로테크는 상승 흐름으로 다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탐사 ETF 아크인베스먼트에서 상장 계획서 내고 하면서 우주 관련 주들이 한동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움직였고 우리나라에서 누리홍가요, 나로홍가요 해가지고 이번에 절반에 성공해가지고 아쉽게 실패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5월인가 6월 달에 다시 한번 발사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월 달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남은 건 아닙니다. 한 달 20거래일로 했을 때 한 60거래일 정도 남았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쯤 다가오면 제 생각에는 차트를 또 만들어 놓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점 구간이라고 하면 작은 작은 이렇게 바닥만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 놨다가 5월 달쯤 되면 한 12,000원이나 13,000원쯤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 다만 발사하는 당일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전날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어저께 우주항공 관련 주들이 좀 올랐어요, 사실. 그게 인공위성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랐던 부분이라서 비츠로테크도 그와 함께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8,000원 자린만 잘 지켜주는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9,700원이라든지 9,800원까지는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10,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는 보유를 해보시고 요구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로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신세계인터내셔널이요.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인터내셔널. 자, 매 숟가락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 149,000원이에요. 9,000원에 50%예요. 149,000원. 50% 어? 이게 최근에 사셨네요? 아, 최근에 산 게 아니라 좀 물을 좀 타서요. 아, 판단을 좀 낮추셨구나. 그래서 비중이 50%나 되시는구나. 네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을 너무 하다가 지금 오프닝 주가 좀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긴 한데 선생님 어떻게 될지 여쭤보려고. 손절할 종목은 사실 아니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가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실적은, 선생님 알고 계시죠? 네네.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 작년 2021년도의 컨센서스, 그다음에 올해 나올 수 있는 추정치가 1,000억이고 내년에 나오는 추정치의 1,200억입니다. 그러면 보면 지금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왜 못 올라주고 빠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시장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업 내용은 일단 지금 매출이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상승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다. 언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괜찮아지면 충분히 그런 흐름들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이슈 때문에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미국 증시도 이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지만 우리가 2월에 금리 인상할 때 3월에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초쯤이나 2월 말쯤 해서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시장이 한 차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 못해도 이중 바닥을 만든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연준해서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시장이 반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감에 빠지다가 이제 금리 인상합니다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시장은 출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재료 소멸로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한다, 미국 지금 고용 지표 굉장히 좋게 나왔고 완전 고용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만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잡게 됐을 때 기업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대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미국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너무 엄청난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에는 실적 장세라고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낙폭 과대주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 매수과까지는 올까요? 선생님 매수과까지 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사실. 네,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안 올라서요. 너무 안 올라서.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선생님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해봐야 한 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조정 나오는데도. 오늘 올라서도 그러는데 그 전에 12만 원 밑으로 떨어질 때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 12만 원까지 깨니까? 네, 네. 그때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사야 되는 건데, 원래는. 아, 그럴까요? 네. 정말 공포감 들고, 이거 진짜 내가 손절해야 되나? 하는 시점이 사실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비중이 지금 50%나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 주가 흐름은 이런 하락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일단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도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저점이다 해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락폭에, 그러니까 이거 다 지우고. 차트 보이시죠? 네. 네.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온 거에 한 절반 정도 되돌리면 다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상승으로 돌리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재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미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상승 추세에 놓여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우선은 가장 좋은데, 지금 이 종목은 내리막길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이에요. 올해 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PER를 갖다가 한 10으로 계산을 해서 영업이익에다가 곱하기 10하면 그게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천억, 그러니까 조우보다 더 높다, 이러면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13만 원 자리에서 1조 조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17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한 30% 정도 여기서 더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 내년에 실적치 정도를 땡겨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현금화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선생님 마음에 들고 중장기로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 올라왔을 때 비중을 갖다가 한 15% 정도만 남기고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손절할 종목은 아니니까 보유하시고 1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올 거예요. 선생님 매수가다, 그렇죠? 15만 원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반은 매수를 할까? 그렇죠. 매도를 할까? 반은 매도를 할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1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딱 보면 올라갈 때, 2018년도 올라갈 때 저점 구간이고, 19년도에도 저점 구간이고, 2020년도에도 저점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올라올 때 여기 저항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저항받고 많이 밀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럼 그때 가서 이 종목 남은 거 손절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또 추가 비수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절반을 올라오면 팔아놓고 다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면 비중 줄였던 것만큼 다시 12만 원대에 또 사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15만 원 오면 선생님 비중 절반 줄이고, 여기서 제가 말한 대로 눌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더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7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비중 50%는 굉장히 과하고 선생님이 원치 않게 물타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만 원 오면 일단 매수가 위에서는 분할로 선생님이 보유하신 비중의 절반은 정리를 해서 현금화 확보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매도 가격은 17만 원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 이 종목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 다음 분도 전화 연결이네요. 전화 연결돼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SPG. SPG. 네, 13,300원에. 13,300원. 네, 15%입니다. 15%. SPG. 최근에 올라올 때 사셨나 봐요, 그렇죠? 네, 13,300원에. SPG가 예전에 제가 종목 상담을 꽤나 꽤 오래 됐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철도 관련된 테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VR 관련된 종목으로도 예전에는 엮여가지고 한 번씩 움직이고 했던 부분도 있고, 감속기, 부품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이렇게 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꾸준하게 이렇게 매출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가폭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는 분명히 성장을 잘 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추정치대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진짜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해요. 올해 300억 영업이, 내년에 390억, 거의 400억이네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700억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사실 1만 4,500원까지 왔을 때가 아마 올해 실적치까지 좀 반영한 그런 주가 상승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실적 자체가 매년 한 20%, 25%씩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20% 이상 성장을 하는 거는 굉장히 고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꾸준히 나오고,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종목 선생님 보유를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일단 기술적으로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지금 좀 조정이 크게 나왔다가, 이번에 시장 반등과 함께 반등도 좀 세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게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이 하락폭의 한 중간 정도 가격이 12,900원입니다. 800원, 900원인데, 그 가격대까지 일단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추세적인 부분. 여기서 이제 내려오던 추세를 위로 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돌려놓은 상황인 건데, 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저점 라인들끼리 연결된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이고 성장을 하고,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손절가를 11,350원 정도, 11,400원 이 사이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이 사실 이탈 안 된다면, 저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온 게 한 17%가 되는데, 여기에 한 중심자리까지 절반까지 조정이 나오고요. 눌림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되돌리는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시간 조금 걸리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여지고, 굳이 이 종목 매도를 하실 필요는 딱히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11,350원 이탈하면, 그때 가서 손절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여기 이탈 안 나온 다음에 한 번 그냥 보유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거고, 그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소영주지만, 굉장히 실적도 탄탄하고 좋은 종목이니까, 이런 관점으로 한 번 가보세요. 월봉상 신고가 가는 흐름이 아마 이어질 거예요. 이번에 시장 급락 나올 때, 조정도 그렇게 크게 안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 번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성금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는데, 잠시 이벤트 고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5 도너리 스탁이라고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요. 체험방 참여하실 수 있는 이런 티켓을,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방송 끝날 때 당첨자 다섯 분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고, 문자로 링크 오면 내일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단타, 소소하게 수익이 나지만, 오늘같이 또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수익들 내고 있고, 손절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드리고요. 손절해요. 1기에서도 손절을 했었고요. 수익도 크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매적인 부분들,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 위주로 내가 단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서 단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방에서 함께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의 기회를, 기회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실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기회를 좀 놓치게 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는 카톡 확인도 좀 간간히 하면서 종목들, 평소에 단기 매매도 좀 하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는 안 해봤는데 이번에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부분이나 그런 관점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또 노란톡방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문자 문의를 주셨는데 에코프로 HN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A라고만 보내주셨는데 HN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매수 평단이 9만 6천 원이시고 비중이 15%예요. 9만 6천 원.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그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빨리 빨리 해가지고 네 종목도 좀 진단해 줬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이 네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두시면요. 분명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시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가 하락 트렌드로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외봉으로 이런 식으로 외봉으로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는데 간간이 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 고점에서의 형태 윗고리가 길게 달리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9만 6천 원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횡보할 때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방향이 정해져 있을 때 그때 보고 사셔야 되는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20만 원이나 하던 건데 많이 싸졌네 이라고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그런 식으로 매매를 접근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20만 원짜리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와서 10만 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단기 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 라운드 피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원이나 하던 게 10만 원이 됐네? 50%나 싸졌네라는 관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들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내려오고 있는 길에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크게 올랐다 내려오는 길에 사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깨진 시점에서는 그 종목을 가급적이면 안 보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고 에코프로 HN 지금 보면 상장 이후에 만들어져 있던 이런 박스권 흐름이 만들어졌던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딱 이 박스권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보면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 나오면서 만들어진 거래량 그리고 나서 주가 반등 나와주고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7천억이에요. 시가총액 7천억입니다. 7천억인데 그에 걸맞는 실적을 내고 있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라는 2차전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환경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과연 저렇게 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 에코프로 하고 있는 사업 쪽에서는 성장성의 부분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주가 이미 선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바닥을 또 한참 다져줘야지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시세를 줘도 줄 것 같은데 그 바닥이라는 게 어디가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박스권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여기가 바닥이 되었습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바닥은 시간이 지나봐야지 거기가 바닥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만 원이라는 박스권 자리 예전에 박스권 자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물대가 되겠죠. 이 구간에서 일단 멈췄다. 내려가는 건 일단 멈춘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 4만 원을 깨고 더 내려가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하락 트렌드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만약에 4만 원대를 지켜주고 반등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놓고 내리는 이 추세대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돌파를 해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8만 원대를 뚫어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4만 원 자리 이거 손절을 사실 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 9만 6천에서 워낙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4만 원이라는 저 기준점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회사가 그래도 실적이 안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비중 15% 정도니까 이대로 일단 한번 보유해봅시다. 그래서 4만 원 정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노란톡이나 이런 데서 문의를 주시고요. 위로 돌파 만약에 6만 5천 원 자리 돌파한다면 그때 가서 또 문자나 전화, 상담, 문의 한 번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NH에나톨레, 에탄올 에탄올 네 MH에탄올 비중이랑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만 700원에 20% 1만 700원에 20% 네 자, 1만 700원에 20% 뭐 선생님도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매수가다, 그죠?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이 하가 안 올라와가지고 예, 지금 애가 처져가지고 전화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 언제 사셨어요? 12월달? 이거 12월달 11월달인가 했던 그때 샀었거든요. 음, 그렇구나. 이거 봐봐요. 선생님도 딱 보면 내려왔다가 옆으로 이래 횡보하고 있는데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횡보할 때 사면 안 되고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상승 초입에 좀 사는 게 좋은데 어쨌든 선생님, 이거는 네 억수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 저평가? 네, 이거 진짜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165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면 이거 이제 분기로 이제 컨센서 추정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컨센서스로 한번 보면 이게 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4분기에 최소로, 분기 실적 중에 최소로 나온다 칩시다. 한 35억,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35억만 나와도 2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그렇게 돼야지 정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은 많이 저평가됐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조정은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사도 되겠습니까? 비중 20%시잖아요. 네, 낮축으로요. 아, 근데 제가 기업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더 사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적인 면은 아직은 올라간다라는 제가 확신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점 이탈시켰잖아요, 여기. 9천 원대에서부터 지켜주고 8월 달에도 저점으로 지켜주고 11월 달에도 저점 지켜주고 11월 말에도 저점 지켜주고 했던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요구간들을 이탈시켰다 지금 올라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저점을 이탈시켰기 때문에 얘는 아직은 하락 추세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선생님 매수가 위로 뚫어낼 때부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선생님 사실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실 비중도 한 10%면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해봐도 되는데 20%니까 굳이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애매합니다, 추가 매수하기에는. 그래서 비중을 크게 확대시키기에는 뭔가 모르겠어요. 모멘텀이 대단하게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코올 관련 주들이 소주값 올린다고 해서 좀 올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의에탄올 같은 경우는 창의에탄올이란다. MH에탄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소주 가격이 인상이 되게 되면 원재료 가격도 좀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실적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매수가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윗골이 나온 부분들 생각하면 저는 이거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얼마에 팔면 되겠습니까? 매도가 참... 매수는 기술이고, 그렇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제일 어렵네요. 일단 눈에 보이는 저항자리는 1만 2천 원이에요. 1만 2천 원이요? 네, 1만 2천 원의 저항이 하나 있고 그러면 한 3분의 1쯤 이때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럼 수익을 챙겨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데 마음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갖고 조금 더 끌고 가셔서 한 1만 4천 원 정도까지 일단은 생각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 기업 실적대로만 가준다 하면 2만 원 가야 돼요. 아시겠죠? 실적대로 간다 하면 그런데 지금 보면 주가가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대단한 모멘텀이 붙어져야 되고 앞에 거래량 터진 이런 자리들도 뚫어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현실적인 수익, 앞에 눈에 보이는 저항 이런 데 1만 2천 원 오면 또 매조세 나올 거니까 그때 일부 팔고 1만 4천 원 정도 오면 그때 가서 또 팔고 남은 3분의 1 정도 추세가 계속 상승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보유해보시는 전략 추세 꺾일 때까지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성립 투자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수익합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채팅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아이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아이진 일단 봅시다 아이진 매수가는 3만 원, 비중은 50%입니다 또 50%예요, 그렇죠? 무한지혜라는 분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작년 6월 정도에 매수해서 고점에 못 팔고 보유 중입니다 평당가가 낮았는데 추매로 평당가가 올라갔습니다 아, 이게 이제 평당이 굉장히 낮았는데 6월 달이면 6월이면 엄청나게 수익이 나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올라갈 때 욕심에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평당이 높아졌다 아, 3만 원이 높아진 평당이면 정말 수익이 크게 나셨을 텐데 상당히 안타깝네요 지금 보자 그래서 물타기를 해서 탈출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물타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수만큼 가능하다 mRNA 백신 관련 주지만 사측에서 곧 대상포진 라이센스 아웃한다는 말이 나와서 물타기로 그 시점에 탈출할까도 생각 중인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글쎄요 사측에서 뭐 엘로우 하는 거를 미리 특정인들에게만은 얘기해 주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그런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는 얘기도 사실 안 할 텐데요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그게 일단 우선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부분 자체는 호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는 해요 그런데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는 부분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 바닥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고 안 되는 경우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미확인된 정보의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기술적으로 수익 많이 났을 때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거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위에서 팔까 봐 라이센스 아웃도 있고 무슨 호재도 있고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듣고 많이 사셨다면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겠죠 그래갖고 개인들이 못 팔도록 만들어놓고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올라갈 때 분명히 그냥 안 사셨을 거예요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했다라는 것도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추세적인 기술적인 분석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었다면 누군가가 이게 어떤 호재가 있고 얼마까지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욕심에 막 사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10배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계속 추격 매수하다가 깡통을 차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20대 때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을까 하는 부분들은 대충 감이 잡히는데요 일단 물타기를 한 50% 비중이 50%인데 50% 비중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좋은 전략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평단이 3만 원인데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 50% 한다면 한 2만 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일단은 비중을 물타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거의 지금 비중 100%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한마디로 이 종목 몰빵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올라와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아마 선생님 손절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손절 안 하고 버티면 과연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인가 하는 부분들 생각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코스피 아닙니다 코스닥 종목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재무제표 보나 마나 썩었겠지 썩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썩었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근데 적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올라오면 손실을 확정 지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라이센스 아웃하고 주가가 한번 크게 또 설거지 파동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거지 파동을 보고 비중을 몰빵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올라오게 돼도 아무리 여기서 주수만큼 몰빵을 해도 선생님 수익 보고 나올 가능성은 좀 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 21,500원 25,000원 정말 많이 오면 25,000원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21,000원, 20,000원 이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를 해보시고 이탈한다면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한 22만 5천원까지 올라와주는 시나리오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이 안 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 올라온다면 그래도 그때 가서 손실을 좀 확정을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100% 몰빵을 했어요 탈출을 위해서 올라오면요 선생님이 위에서 계속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을 올렸던 것처럼 분명히 가슴 속에서 욕심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LO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품 기대감을 안고 다시 무너져 내리는데도 매도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 회사가 아까 재무제표 봤다시피 적자 4년 올해도 적자니까 4년 연속 적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 종목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특례기업으로 상장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 2, 3, 4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술특례기업으로 상장이 돼 있는 거면 7년까지는 관리 종목이나 상패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유를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상패 시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 종목 들어갈 테니까 4년 연속 적자 되면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아이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장특례기업인지 아니면 기술특례로 상장이 된 기업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 인수돼서 그렇게 된 기업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로라는 부분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 종목으로 수익이 안 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이런 것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보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폭은 좀 줄여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수익을 안 보시고 하나의 선생님께 인생에서 굉장히 큰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은 저점 자리 지켜주면 올라올 가능성 높다 그리고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는 추위 한번 보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혼도 좀 나시고 그리고 보유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가서 물어보신다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100% 마련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혼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언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함께 하시면 제가 최대한 신경 써서 한번 그때 상황에 맞게끔 대응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코너 바로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도너리포트 시간입니다 도너리포트 코너 들어왔는데 어저께 참 아쉬워요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직장인 분들이 그냥 사놓고 묻어놓고 안 보면 알아서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한데 그중에서 시가총의 큰 종목들은 시세 탄력이 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본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약간 중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시세들을 좀 빵빵 터뜨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소용주기 때문에 제가 어제 주유소에서도 얘기를 노란 풍선이라든지 이런 아시아나 IDT 같이 좀 소용주지만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적인 모멘텀을 주가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시아나 IDT가 거래량도 괜찮고 다 좋았는데 제 매수가가 안 좋았네요 종목은 잘 골랐는데 매수가 그냥 평소처럼 시가 이하로 하세요 이랬어야 했는데 시가 이하로 안 하고 눌림을 좀 기다렸더니 아쉽게도 시가 갭 뜨면서 그냥 날라버렸습니다 다른 리오프닝 종목들은 좀 올랐다가 조정도 나오고 했는데 이 종목은 좀 강하게 끝까지 좀 올려버려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사야지 저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좀 전에 CG 보셨겠지만 포트에서는 매수가 도달 못하고 시세가 나와버려서 그냥 제외를 시켰는데 직장인분들 묻어놓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묻어놓는 시점 지금 만약 혹시 사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수익을 챙기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한 차례 이번에 상승하는 이 흐름이 고점이 여기가 오늘 고점이 고점이 될지 아니면 내일 또 올라서 고점이 갱신이 될지 이거는 어디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고점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고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에 대한 눌림은 한 차례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런 눌림이 만들어졌을 때 중심 이하로 그때부터 분할로 좀 접근을 하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18,500원 정도 1차로 매수를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 한 2차로 또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일단 튀어버려가지고 포트에서는 제외드리기를 하고 노란톡방에서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계시면 채팅 남기시면요 제가 또 대응 전략들 드릴 테니까 그렇게 뭐 이거는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려오면 매수해도 되냐 이런 거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대응 전략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준비해온 종목이 있습니다 DSC 인베스먼트 저희 지난번에 한번 짧게 수익 냈죠 이때 갭 떠서 은봉으로 쫙 밀려 내려온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시가 이하로 우리가 공략을 해서 저점 매수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갭이 이렇게 탁 떴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날 갭 뜬 날 아침에 전략 매도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이때 시장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수익을 좀 잘 챙긴 그런 흐름이었고 이거 다시 내려오면 또 매수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내려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괜찮은 섹터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안 보고 있었고 보고는 있었죠 보고는 있었는데 여러분들께 얘기는 안 드렸던 거고요 지금 다시 보면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방송에서 횡부하는 거 사지 말라고 안 했냐 맞습니다 그래서 횡부하는 종목 사면 안 되는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가 상승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이거 횡부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단에 저항을 딱 두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 또 상승하는 흐름을 또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선별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우리 매도했던 이 가격대에 왔잖아요 이 구간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잘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기존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창투사 창업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베스먼트 달려있으니까 SM랩 지분 9.5%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SM랩이라는 회사는 이번에 인산철 들어가는 2차전지 공법을 하나 특허를 냈는데 이게 이제 밀도를 갖다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행거리 두 배가 되는 거고 그런 이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게임 체인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는 섹터 내에서의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SM랩이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SM랩이라는 이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DSC 인베스먼트가 또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마켓컬리예요 마켓컬리 상장 이슈 있다고 해서 최근에 종목들 좀 움직임 나오던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박스권 돌파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참투사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래 벤처 캐피탈인가 투자인가 하는 그 회사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고요 장자를 딱 돌파해놨고 SB 인베스먼트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저는 제가 봤을 때 엄청 의심이 많이 가요 SB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 주가 핸들링하는 흐름이 그래서 개인들을 어떻게든 털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과하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DSC 인베스먼트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만 돌파하고 나면 매물대 구간이 확 줄어듭니다 다른 종목들은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에 두드러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주가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장인데도 주가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튀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DSC 인베스먼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공략하는 거고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입니다 시가부터 아래로 시초가 아침에 9시에 딱 시작하면 얼마에 시작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6,250원이나 시작하면 그 이하로 분할로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들 잘 모르겠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아침에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샵 00815 이주연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살짝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벤트 당첨자분들 하단에 나가는데요 이분들은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매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무난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남은 주간 동안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 수익 내는 것보다 손실 최소화하시는데 집중하시면서 현금화 확보 전략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